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병맛 전쟁 게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제가 완벽하게 또 해내고 있는 중이죠 지금 자, 이번에 전쟁을 해야 될 도시.. 곳은 바로 이곳인데 아.. 요거 좀 어려워요 네, 잘해서 어색해요 그죠? 너무 잘했죠 발키리들이랑 싸우는 곳이네 발키리들이랑 발키리.. 여기가 너무 어렵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허수아비들 얘네들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한번 한번 보여드리도록.. 보려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애들을 이렇게 놓는다 이렇게 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자 발키리들이 일단 돌진하고 쟤네들이 까마귀를 보냈는데 까마귀가 겁나 무섭거든요 그리고 얘네들한테 뭔가 어그로가 끌리면 까마귀들한테 살상 당하는 그런 시스템이야 어? 뭐야, 설마 어? 어, 어? 어, 어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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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잠깐만 어, 이 족장들이 이렇게 셌어 어, 아직 x3 다 왔어 다 왔어 좀만 더 좀만 더 아, 야 좀만 더 좀만 더 자, 아, 야 아, 야 야야야야야야야 아, 그렇지 한 번만 한 대만 더 x2 야, 한 번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와아!! 빅토리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야, 이겼어 야, 이걸 왜 깨.. 야, 이걸 깨면 안되지? 그냥 보유만 주려고 했는 건데 잠깐만 아, 이거 어떻게 이겼지? 아, 이거 저번에 이거 어떻게 해서도 못 깼던 부분이에요 너무 어려워 가지고 어, 이걸 도대체 어떻게 깨? 막 이랬던 부분인데 그냥 보여주려고 다 깼어 아, 참 운빨이 쩔었다 어, 저 어 얘들 와, 산위에 있는 애들인데 와, 산위에서 지금 농성을 하는구나 와, 법사들도 다 산위에 있네 야, 이게 진을 이렇게 쳤어 창건지는 애들이랑 방패족들 아, 그러니깐요 자, 그렇다면 히든 캐릭을 좀 써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써야 될 사람은 바로 아르테미스 전쟁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꺼내겠습니다 전쟁의 여신 아르테미스와 치어리도 한 명 치어리도 한 명을 해서 아, 그러니깐요 어, 그러니깐 왜 그러.. 왜 이랬지? 그리고 바드 도망다니는 애들 도망다니는 애들을 좀 여기저기 놓아서 쟤네들이 어그로 끌려서 내려올 수 밖에 없게 만듭니다 자, 가자 와, 위에.. 와 저기 맘모스가 한 마리 있네 아르테미스 달려갑니다 아르테미스 달려갑니다 자, 걸어다니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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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끼리 저거 뭐야 아르테미스 좋아 야, 와 활 쏘는 거 봐 야, 이게 이것이 이것이 바로 아르테미스다 이것이 바로 아르테미스 자, 방패를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 창 던지는 거 봐 와, 좋아 x2 치어리더까지 와버리면 대체 없잖아, 야 야, 코끼리 온다 코끼리 야, 코끼리 산에서 내려온다 코끼리 코끼리 잡아야 돼 코끼리 와아, 대박이다 아르테미스 야 내려왔다, 코끼리 잡을 수 있을까 이거? 이거.. 그렇지 코끼리, 야 코끼리 와,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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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x2 하핳 야, 야 이거.. 잡을 수 있어? 쟤네들 왜 안 내려와? 얘네 뭐야 야, 얘네 야, 니네 산에 매달려 있네 어, 야 잡는다 x2 잡는다 x2 야, 이거 어떻게 잡을 거야 저거 야, 저 한 놈 어떻게 잡을 거야 저거 달려주세요 달려주세요 달려주십쇼 아, 야 x2 이거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아, 이거 야 글로 가면 안 되는데 저거 반대로 가야 되는데 네 자, 아르테미스 올라가 못 올라간다 야, 이거 못 깨는 거 아냐 이러면? 야, 이런 게 어딨어 버그로 못 깬다고? 야아C 야, 이거 버그로 못 깨면 어떡하냐 이거를 어, 올라간다 x2 어, 기어 올라가는데? 조금조금씩 하나, 둘 하나, 둘 이거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좀 봐주세요 어, 올라간다 x2 야, 이거 한다 x2 진짜 간다 간다, 어디까지 가 오 야, AI 지린다 우와 오, 아르테미스 산을 타고 있어요 어몽길 대장님 등산 너무 잘 하시는데? 어, 여긴 좀 어려울 텐데 여긴 거의 암벽등반 수준인데 아 어, 여.. 여신의 비명소리를 처음 들었어 지금 여신의 비명소리가 야, 이거 와 이걸 올라간다고? 여긴 안 돼 여긴 안 될 걸 아마? 여긴 좀 힘들 건데 아, 야 이거를 이렇게 해서 못 깨는 게 어딨어 이거 혹시 올라가는지 좀 봐주실래요? 이렇게 투명? 나 화장실 잠깐 갔다 올 테니까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나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올게요 될려나 이거? 어?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이걸 깨일까? 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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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ㅏ X 아니 오늘 흐핳핳 아 치어리더 치어리더 버프로? 아, 속도가.. 공속이 빨라져서 이 속도 빨라져서? 와, 야 오늘 왜 이렇게 겜잘신이 붙었나? 나 왜 이렇게 잘하지? 와우 와, 여기 연자심림 5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요 어, 발키리랑 인생 빠꾸 없는 사람들 여기 있다 인생 빠꾸 없이 쟤네 직진만 하죠 이놈들을 잡으려면 그러니까 야, 얘네 뭘로 갈까 얘네 손오공으로 가면 괜찮지 않을까 손오공? 손오공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손오공 분신술로 손오공 분신술에다가 바드로 좀 어그로 끌어 바드로 막 도망 댕겨 어그로 끌면 얘네들이 막 손오공이 분신술로 다 때려잡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약간 창병 창병 몇 명 넣고 찔러 죽이게 됐어 가자 고 그렇지, 손오공 간다 야, 우리 자, 딜러는 손오공이에요 그렇지, 손오공 분신술 나루토 분신술 굿 좋아요 자, 잡을 수 있나? 발키리 좋아 어, 좋아 분신술 좋아요 그렇지 x3 그렇지! 그렇지, 바드들 들어다니고 안 돼 x3 안 돼 x3 아, 진다 이거 안 돼 이거 안 되고요 자, 이거 완전 개싸움인데 이거 안 되고 잠깐만, 얘네 다 돌진병들인데 아, 돌진병들을 어떻게 잡지 이거를 아뇨, 우리 편은 빨간색입니다 우리 편이 빨간색이에요 그렇다면 나무 인간으로 잡을까? 자, 이게 브로콜리로 다 뚜루뚜루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힐러 지렸다 야, 지렸다 그 다음에 약간 초반에 어그로 끌 애들 초반에 어그로 끌 애들 좀 있으면 좋죠 이런, 이런 애들을 어그로 끌어 고! 자, 그래 어그로 끌고 자, 힐러 알차이, 지드라 야, 아, 아이따 에잇 저이, 에잇 아, 아 장마, 장마, 장마 아, 야, 저, 와, 저 힐러 다 죽네 야, 힐러 아, 힐러 아, 야, 자, 자, 내려 내려, 내려쳐 내리쳐 내리쳐, 야, 야 내리쳐, 부착했다 야,andel, 들러붙어 내리쳐 쫘아이,üz 때렸 아이, 아이 아우, 야 안 돼 야, 이게 안 된다고? 우와- 힐러 다 끊기네 그럼 얘네는 어때요 원팀에서 원팀에서 이 impossible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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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야, 안 돼! 야, 이게 안 된다고? 와우C 힐러 다 끊기네 그럼 얘네는 어때요? 티처 왕자의 게임 나오는 애들 얘네 능력치를 좀 보고 싶은데 얘네 능력치가 어떤지 좀 한 번 볼까요?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애들 티처거든요 한 번 해볼까? 아, 안 되네 저 눕박구 애들이 너무 강하네 어우야 와, 이게 진영이 완전 붕괴되네 쟤네 때문에 아, 쟤네 눕박구 애들이 되게 강하네 생각보다 아, 얘네 능력이 없네 와, 돌진을 막아야 되는데 이거 돌진을 막고 돌진 막으려를 일단 방패병 방패병을 한 명 잡자 아, 발키리 대 발키리로 가자고? 아, 이놈들 잡아야 되는데 이놈들을 아, 좋은 생각이 났다 좋은 생각이 났어요 일단 동양의 신비를 보여드리자 화차 화차 여기다가 치어리더 2명 미치죠 이러면 그다음에 어그로 꼬래들 방패병 아, 이놈들 고 야야, 어따 쏘냐 야 잘 쏴 x3 잘 쏴 x3 야, 잘 쏴 야 아, 뭐야 어따 쏘냐 아, 진짜 아, 속상하네 쟤네 아 날고 있는 거는 약간 발키리라고 해서 날아다니는 애들 있거든요 아, 이거 얘네 어렵네 생각보다 함무라비 전술로 갑시다 까마귀 아, 까마귀 까마귀랑 그다음에 그 도끼병 얘네들 은근히 세더라 얘 뭐야 은근히 세더라 얘네 도끼병 몸빵 그다음에 닌자 닌자 그다음에 어그로 꼬래들 어그로 꼬래들 자, 어그로 꼬래들 가자, 꼭 그렇지 x3 까마귀 좋아 x2 오케이, 까마귀 좋아 x2 어, 좋아 x2 던진다 던진다 x2 까마귀 까마귀 잡아 x2 야, 까마귀 그렇지 x2 떨어뜨렸어 오케이 야 x3 빠꾸 x2 빠꾸 없네, 쟤 좀 막아 x2 야, 쟤 좀 막아 x2 까마귀 던져 x2 아, 제발 x2 쟤 좀 막아봐봐 x2 야, 쟤 좀 막아봐봐 x2 야, 쟤 좀 막아 x2 야, 저거 야, 까마귀 아, 됐어 오케이 야아아아 좋아, 캐리어 전법으로 호호호호 됐다 까마귀 와아, 이거 드디어 해냈네 와아 어, 1대1 아아, 1대1로 또 캡틴 아메리카의 무서움을 보여드릴까 아하, 좋아 하늘을 날아본 적 있어? 하늘을 알아본 적 있어? 하늘을 알아본 적 있어? 오케이, 터졌고 x2 터졌고 자, 쏴 야, 잘 쏴 잘 쏴 x2 야, 잘 쏴 야, 잘 쏴 쏴! 쏴 어, 그렇지 터졌고 잘 터졌고 오케이 한 번 더 쏴 쏴 쏴 활 쏴 x4 활 쏴 활 그리고 나이스 좋아 어, 좋았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잘한다 한 번 더 쏴 x2 한 번 더 쏴, 더 쏴 쏴 x3 쏴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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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히히히히히힏 힏힏힏힝 야, 이거 PN 이거 딱 좋다 아아.. 완전 가볍게 승리 폭죽이라서 오, 얘네 뭐야 다 왕? 와, 왕.. 둘네녀서 여덟 명에다가 바드 한 명? 밀어버릴까요? 밀어버릴까요? 이거 두대로 그 다음에 동시에 또 뒤에서 후발 주자 또 들어가고 마.. 마지막 들어가고 밀어버리죠 뭐 아, 폭죽 넣을까? 아! 폭죽을 엄청 많이 넣을까? 화차도 좋은데 근데 뭐 폭죽 한 번 넣어보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잡읍시다 고! 출발 그렇지, 불로 한 번 지져버리고 두.. 후발 주자 갑니다 어, 불로 한 번 지져버리고 오케이, 좋아 어, 그렇지 포커 포카라 와, 스프레시 데미지! 와 아니, 뭐야 이렇게 얘 모두.. 야, 얘네 이렇게 강해? 아니 아니, 얘네가 이렇게 강해요?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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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쏴, 쏴 야, 한 명한테 쓰지 말고 다양하게 쏴, 다양하게 아, 야 야, 야 얘네가 이렇게 강해? 와, 오 와, 왕 장난 아니네 야, 야 와, 그렇지 그렇지 x3 그렇지, 날아간다 x3 날아간다 x3 날아간다 x3 와, 얘네가 이렇게 와우C 아, 겁나 세네 와우, 겁나 세네 얘네 몸빵이 어마어마하네 그렇다면 우리 아이스 골렘 아이스 골렘 합시다 아이스 골렘 한 명과 아냐 아르테미스 야, 누가 얘기나 보자 아르테미스와 치어리더 두 명 아르테미스와 치어리더 두 명과 그 다음에 1500원으로 화차 화차까지 화차까지 와 neural 와 나이스 x4 나이스 X4 나이스 X4 싸 x4 와 x4 우리 편이 우리 편 죽였어 네 she ded 와 야, 아 브로콜리 치어리더 와 cad 야 다가오기도 전에 다 죽이네 와, 화차이씨 오, 와 이거 바이킹? 이 바이킹이 이제 어떻게 싸우는 애들이냐면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제 어떻게 싸우는 애들이냐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와서 저걸 던집니다 그래서 저걸로 일단 스플래시 데미지로 죽이거든요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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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노 가지고 있는 애들이 노로 싸우면 답이 안 나오는 되게 되게 무서운 조합이에요 저게 저런 식으로 싸운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2,000원 밖에 없네 근데요, 2,000원 밖에 없어서 지금 아르테미스를 쓸 수가 없어 그렇다면 저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땐 버스커 한 명이 점프 떼서 들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버스커가 점프 떼서 들어가 그 상태에서 거의 2,000원 안 돼 그 다음에 미노타우루스는 너무 비싸고 얘네가 어차피 점프 뛰는 애들이거든요 점프 뛰면 얘네들이 저걸 던질 거란 말이지 그럼 점프 뛰면 저거 또 던질 거란 말이지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잡을 수 있는 애들 창병 창병에 가서 창 던지는 거로 가볼까요? 자, 그렇지 저렇게 하면 던질 수 밖에 없거든요 저 창병 자, 지들끼리 맞고 창병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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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고아이네 한 방에 안 죽잖아 던져, 던져 던져 녹았고 온다 녹았고 온다 야, 녹았고 온다 녹았고 온다 던져 던져 던져, 창 던져 창 던져 창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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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C 야, 에이밍 보소 야, 안 돼 x3 진다 아이 아, 얘네 의외로 세네 아, 얘네 한 방에 안 죽잖아 아 이건 안 되겠고 아, 2,000원 밖에 없어서 치어리도 못 섞어요 저거 제우스 제우스 못 살 걸 이 돈으로는 딱 2,000원인데 이거 안 되지 이걸로 제우스로 쟤 저 던져 버린다니까 안 돼, 깔렸어 제우스 깔렸어 아이, 아니야 달려져 아이, 살려져 아오 아니, 저 아우디 거긴 안 돼~~ 아이, 거기는 안 돼 아, 나 진짜 아, 제대로 제우스 안 돼 제우스 안 되고요 아, 여기 좋은 아이템 없나 드래곤으로 태워버리자 버서커가 점프 돼서 들어가면 드래곤이 가서 태워버리는 시스템으로 드래곤이 가서 태워버리자 린자 한 명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문빵 서줄 애들 독폭탄 하나 필요하고 이거면 충분할 거야 아, 고! 던져 그렇지 그렇지 x3 싹쓴다 x2 오케이 x3 와우 어 어, 어어! 저거 뭐야 독 맞았어 x2 독 맞았어 야 독 x3 독 x5 와, 오케이!! 와아아아 지렸죠 어, 뭐야 이번엔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아, 이런 데 나이트가 좀 있네 우와 와, 여기 키니 한 명 있네 힐러랑 와, 궁수가 저 위에 있잖아 와,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거를 바드도 있고 나이트도 있고 어우, 진영 보소 이거 아르테미스? 근데 지금은 치어리더를 못 쓰는데요 아르테미스 그.. 이거 아르테미스로도 좀 약간 답이 없는데 아르테미스 한 번 써볼까요? 300원을 가장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몸빵 몸빵 3명 어 어, 진영 좋다 온다 오, 내려온다 애들 그렇지 그렇지 x2 그렇지 x2 그렇지 x3 그렇지, 오 그렇지 와 어, 오 오, 기사 x3 기사 x2 기사 x2 어, 우리 편도 맞는다 야, 우리 편만 맞는다 아, 아르테미스 우리 편도 맞춰 오, 야 이거 와, 쟤 잘 버틴다 오, 잘 버티는데 오, 아, 잡았어 좋았어 잡았어 야, 왕이 문젠데 왕 힐러 붙어가지고 어, 야, 와, 쟤 꽤 멀리서 맞네 저 궁수가 궁수부터 잡아야 되는데 궁수부터 아, 힐러들이 못 따라 아오, 뭐야 내가 죽는다고? 우와, 나 몸빵이 생각보다 약하네 궁 세 방에 죽었어요 힐러 붙이자고 힐러 한 명밖에 못 붙이는데 아, 까마귀 까마귀술사 아, 까마귀술사 까마귀술사로 치어리더 두 명 아, 이거 버프 한 명밖에 안 되는구나 어차피 버프가 한 명밖에 안 되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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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까마귀 좋아 어, 까마귀 어, 좋아 어, 나쁘지 않은데? 어, 치어리더한테 응원 받는 까마귀가 쟤를 잡을 수 있을까? 어허허 그렇지, 괜찮은데? 오, 괜찮은데 파워 센데 깨? 그렇지, 오 그렇지 까마귀가 까마귀 겁나 간다 어 어, 여기 힐 벗어 야, 힐 벗어 그렇지 까마귀 x2 야,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마 오, 야 어 겁나 강한데? 어, 저 위까지 간다 야, 까마귀들이 알아서 간다 까마귀들 알아서 가 알아서 가서 자폭 간다 야, 야, 워, 오케이 또 있어 x2 아, 여기도 있어? 야, 여기도 있어 하하핳 잡아 x3 야, 끝까지 가네? 잡아 그렇지, 부딪혀 부딪혀 어, 야 쟤들 올라오는 거 봐 와아 야아 야, 까마귀 진짜 의외로 너무 세다 너무 좋아요 어 1 대 1 1 대 1, 하늘을 알고 있구만 하늘을 계속 날게 해줄까? 너 하늘 계속 날고 싶니? 안 돼 오 오오오!! 어, 야 오아 쟤 너무 빨라 가지고 아, 너무 빨라 쟤 너무 빨라 가지고 못 잡는다 그렇다면 여기다 놓으면 어떨까? 여기다 놓으면 어떨까? 아, 안 돼 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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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자, 요거는 요거는 정당하게 싸우겠습니다 닌자면 될 것 같은데 닌자? 솔직히? 안 돼, 어허 와 방패로 가자 캡틴 아메리카가 나와야 될 시점입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나와줘야 될 시점이에요 방패로 1차로 막아주고 그다음 표창 끝 안 돼 아, 세네 아, 이겼어? 아, 이겼어! 아하하하 이겼어 x2 아, 이겼어 x3 와아아아 좋아요 x2 아, 이겼네 아, 나 졌는 줄 알았는데 져가지고 어떻게 해야되지? 이러고 있었는데 하하하하하하 아, 오늘 다행이네 와아 여기 저거는 이거 한 마리만 될 것 같습니다 아이스 자이언트 끝났어 끝났죠 뭐 그러면 이제 약간 어그로 끌어줄 애들이 좀 몇 명 필요한 정도 어그로 끌어줄 애들 좀 몇 명 필요하고 고 아, 끝났죠? 자, 데미지 다 안 받고 저 배로 데미지 받으면 오케이 오케이 와, 날라오는 거 그냥 던져버리고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좋아 그렇지! 오케이 자 때려 x2 야, 흔들어 x2 아, 이 자식들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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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야야야 여기 x3 여기 x3 다음 x3 어, 이 자식! 와아아아 강합니다 아이스 자이언트의 강함 보셨습니까? 어? 와, 미노타로스 다섯.. 여섯 마리에다가 요거 돌진형이네 오, 만 만원 만원? 만원이면 우리 화차로 저희 쟤네 돌진인데 괜찮습니까? 올 하플링으로 잠깐만요 제가 화차로 화차 여기다 놓고 치어리더 두 명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몸빵서로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아르테미스랑 음유신 치어? 발리스타 치어리더도 좋아요 발리스타 위력을 한번 볼까? 발리스타 치어리더가 돼? 아이고, 아이고 자 발리스타 치어리더 발리스타 치어리더 한번 하고 몸빵 서줄 애들 아, 맘모 쓰는 발리스터도 괜찮구나 몸빵 서줄 애들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빡센 애들 몸빵 진짜 강한 애들 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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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한테 다 돌진하게 만들어 나이트 나이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르테미스가 가서 조지는 걸로 아니야 아르테미스가 가서 조지는 걸로 몸빵 x2 몸빵 x2 몸빵 x2 고! 오, 발리.. 발리스타 쏘고 있는 거야? 발리스타 쏘고 있는 거야? 어, 왜.. 아, 왜 아르테미스가 다 저걸 받냐 버프를 아르테미스가 받는데 야, 떨어지면 안 돼 아르테미스가 어어, 오오 이겼다! 아하하하 아, 얘 버프를 얘 다 아르테미스가 다 받아먹어 얘는 안 받고 아, 발리스타는 완전 망했어 얘는 어, 얘는 지가 여기 낑겼다고 아예 여기 아 낑겼습니다 어 야, 아르테미스 이거 너무 빨라가지고 뒤로 밀리거든요 자꾸 조금만 더 했으면 떨어져 죽을 뻔했네 아르테미스가 적네 어, 1대1 와아 소싸움, 이거 총도 소싸움 한번 가야 되나? 야, 근데 나는 나는 소를 쓸 수가 없어 여기 몸빵 한 명이 있습니다 이 몸빵을 하기 위해서 점프를 뛰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에 점프를 뛰면 그는 하늘을 날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늘을 날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늘을 날게 될 것입니다 오케이 너 하늘을 날게 해주겠어 고! 맞았다 x2 그렇지 x2 그렇지 x2 그렇지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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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x3 그렇지 x2 날아간다 나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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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빠라바라밤 빰빰 빰빰 흐흠 빰 못 일어나 x2 빰빰 야, 문이 나 빠라바바바밤 빰 빠라바바밤 야, 그렇지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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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x2 날아 x2 난다 x2 난다 x2 어, 워우! 야! 하하하하 야 하하하하 제대로 아이언맨 만들어졌다 야아 아, 제대로 날았네 야, 이게 또 일로 날아와서 터지면서 같이 죽을 뻔했네 와우 와우 버서커 야, 이번엔 좀 센데 버서커랑 얘네들 다 돌진기구요 그 이 여자분들이 이게 뭐더라 박치기, 헤드벗 이거 머리로 부딪히는 애들이거든요 그 머리에 핀 꼽았잖아요 숯불 소갈비래 하하하하 아, 이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문방을 막아야 되는데 문방을 왕으로 버틸 수 있을까? 왕 2명과 힐러 힐러 부대로 왕 안 되려나 그 다음에 애들 돌진을 유도할 수 있는 여기 여기 제 1명 그렇지 바꿔 이기나? 이기나요? 어, 왕 어, 킹? 킹? 킹, 어 킹 어, 킹! 오오, 킹! 이긴다 야 이.. 와, 이겼어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이거 개을 받겠다 와아 와아, 이거 힐러 힐러 해가지고 힐러 킹 2명이 다 쓸었어요 와아, 쩐다 맨 처음에 얘가 문방 한번 서준 거 진짜 좋았어 모든 돌진이 다 글로 막혔거든요 와아, 이게 되네 힐러의 승리다 어, 와 와, 뭐야 와, 저게 물에서 되네 아, 저게 원래 진짜 물로도 되는 애들이구나 저 올라올 수 있어요? 쟤네들이? 어, 물에서 오나? 여어.. 저 물에서도 와주는구나 저게 아하하하 잠깐만요 어, 이거 5,000원 가지고 이거 아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이거를 거의 잠수함인데 진짜 화차랑 치어리더로 가줬으면 좋겠다고? 이게 안 될 텐데 이게 화차랑 치어리더로 이게 한 번 해볼게요 화차랑 치어리더로 뭐 한 번 해보죠 뭐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으니까 화차에다가 치어리더 2명을 붙이고 붙여주고요 몸빵 쓰는 애들 좀 붙여가지고 버서퍼 돌진하는 애들로 돌진력 짱짱한 애들 아냐아냐 까마귀가 날려나? 아, 까마귀가 날 수도 있겠다 까마귀 까마귀 좋은데? 이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까마귀 까마귀 2명에다가 까마귀 2명에다가 야, 잠깐만 야, 그렇게 하면.. 야, 뒤로 뒤로, 뒤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x3 그렇지 x3 그렇지 x3 그렇지 x3 그렇지, 잡아 x3 잡아, 빨리 빨리 까마귀 날려 x2 까마귀 쭉쭉 날려 쭉쭉 쭉쭉쭉쭉 쭉쭉 자, 잡아 x3 티어리도 죽으면 안 돼 그렇지, 오, 잡았.. 거의 다 잡았다 x2 어, 어어! 오, 잡았어!! 와, 뭐야 얘네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어? 하하하핳 아, 이 멍청애들 뭐야 이거 다 물에 빠져 죽었어 뭐 바보들 아냐 이거 어, 얘네들 아니, 왜 저거에서 끝나지? 라는 생각을 딱 가졌는데 얘네는 배가 가라앉는 득시 지들끼리 까마귀 때문에 배를 던졌어요 그러고선 배를 가라앉아서 죽었네요 바이킹이 물에 빠져 죽었네 고무 고무야? 어우! 와! 야, 이게 다이다이야? 야, 이걸 한다고? 추석기도 하늘을 날 수 있을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석기도 하늘을.. 어, 아, 터졌어 하하하핳 폭죽으로 폭죽으로 너무 쉬운 상대였다 너무나 쉬운 상태였어 와, 이놈들 봐라 이거 이번에는 좀 약간 와, 제우스가 있네 와, 킹이 있고 까마귀가 있고 와, 진짜 무서운 놈들 다 모였네요 어, 이번엔 좀 약간 무서운 애들 다 모였는데 만점으로 잡아야 되는데 아, 그냥 아르테미스 치어리도 안 돼요 왜냐면, 보세요 어떻게 죽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르테미스 치어리도 이걸로 안 되는 이유가 일단 뭐 몸빵을 좀 세운다고 쳐도 몸빵을 좀 세우긴 할게요 몸빵을 좀 세운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건 못 깨, 이거 못 잡아 아, 이거 앞에서 다 막아주네 저기가 와, 번개가 여기까지다? 야, 아, 저 아, 저 맘모스가 저 몸빵 다 선다 저거 야, 어디까지 가냐 오, 야 뭐지 이거? 까마귀부터 잡아야 돼 어, 뭐지 x2 어, 뭐지 이거? 뭐죠? 뭐죠 이거? 되네? 아, 이거 되네? 아, 이거 되네 아, 여러분들 너무 네, 하하하하하 아니, 이거 치어리도 하면은 사거리 부프까지 돼요? 아, 이거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어, 이게 되네? 아, 이거 야,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내가 몰랐네요 여러분들의 전략을 제가 무시했네요 야, 이게 돼? 아, 돈도 얼마 안 썼는데 이거 아니, 나는 까마귀에 죽을 줄 알았지 와, 제우스 5명 제우스 대 제우스 번개대전 가자 야, 번개대전 갑시다 어어, 우리가 한 명 모자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아하, 아르테미스님 고맙습니다 어, 쟤넨 뭉쳤어 쟤넨 뭉쳤고 우리는 안 뭉쳤지? 어, 어, 쟤넨 뭉쳤고 우리는 안 뭉쳤지? 그렇지 x2 어어, 우리가 이긴다? 아, 진영이 좋아 어, 진영이 좋아 야, 이그 야, 좋아! 제이 나이스님 간다!! 아, 이긴다 x2 이긴다 x2 이긴다 야 x2 잠깐만, 아직 다 사놨어? 야, 잠깐만 x2 자, 일어나 x2 일어나! 야, 서로 전기 면역인 거 아니야? 야, 서로 전기 면역인가? 아, 죽은 거 아니야? 아, 참 야, 난리 났다 이거 진짜 아이고 어 아, 이거 우리가.. 아, 우리가 불리해 아, 아니야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모자라니까 우리가 항상 불리한 상황에서 싸워야 되는구나 진영으로 이길 수 있나? 진영으로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저게 의외로 되게 많이 튕겨 어, 이진영이면 이길 수 있을까? 어, 이진영이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지금 의외로 우린 많이 안 튕기냐 왜 어, 우린 겁나 튕기고 쟤는 안 튕기네 아, 헤라클레스가 절연이지 아, 맞아 x2 아, 우리 헤라클레스가 있었어 절연체가 있어 잠깐만요 봄모자가 있는데 얘네 가면은 쟤네 학살의 수준이야 학살 수준 잘 보세요 어딨지? 얘네 얘네가 얘네로 가면은 얘네 학살이에요, 학살 여러분들 왜냐면 얘네들은 전기가 안 통한 애들이거든요? 쟤네 완전 바보들이야 정확하게 5 대 5로 가겠습니다 5 대 5로 끝났어요 6 대 6 전기 안 통하죠 전기 안 통하죠 전기 안 통합니다 얘는 얘 곱 모자 쓰고 있죠? 자, 전기 안 통하죠 전기 안 통하죠 뭉쳤어 저, 자 처형 들어갑니다 반도대 매치 자, 처형 들어갑니다 그렇죠 x2 그렇지 그렇지 와, 좋아 좋아 좋아아 그렇지 야, 저, 저 번개 꽂힌 거 보세요 번개 꽂혔는데도 안 죽는 거 봐 와아아아 대박 와아 어, 어 1 대 1 와, 왕 대왕이시여 왕이시여 왕과 1 대 1을 감히 누가 한단 말인가 하지만 하늘 날아본 적 있어요? 대왕님 우주를 맛보게 해드릴까? 아, 뭐야 아이 잘못했어 아, 독.. 아이스야 아이스 아, 잘못했어 오 오 그렇지 아, 오케이 x3 오오케 x3 오오케 대왕님 오케이 대왕님 오케이 어, 뭐야 어, 대왕님 어, 뭐야 어, 야 뭐야 잠깐만 아직 야, 너네 왜 그래 싹 싹 어어, 야 뭐야 아이씨 한쪽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지 그렇지, 아래 이쪽으로 떨어져 x2 이쪽으로 떨어져 x2 어어, 좋아 x3 제대로 맞았고 다음 그렇지, 다음 그렇지 다음 x3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 x3 좋아 x3 좋아, 야, 가지마 따라가지마 따라가지마 야, 따라가지마 쏴 x3 쏴 x3 그렇지 x3 그렇지 x3 그렇지 x3 아, 좋아 x3 야, 따라가.. 아, 따라가지마 이 바모들아 아, 따라가지마 안 돼, 저거 아이고 x3 아유, 저 스플래시 데미지에 우리가 죽네 안 돼 터지면 다 죽는다 어, 안 돼 아, 이 바보들아 아, 이 바보들아 진짜 그럴 거야? 아, 진짜 바보들아 아, 이건 안 되겠구만 예, 능욕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 그렇다면 왕을 상대하는 것 1대1로 정정당당하게 붙겠습니다 아주 정정당당하게 아, 지붕 위는 얘네들이 따라가다가 또 떨어져 죽어요 배치를 잘해야 돼 배치를 잘하면 충분히 가능은 하고 1450원 가지고 1대1 단둔 매치를 할 수 있는 애가 누가 있지? 검술 선생? 초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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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드 바드 고 저 겁나 꾸져 겁나 꾸져 겁나 꾸져 겁나 꾸져 어, 그렇지 오, 좋았어 두통수 안에 뚫렸고 그렇지, 도끼 좋아 도끼 좋다 도끼 좋아요 어, 도끼 좋아 그렇지 어, 도끼 좋아 도끼 좋아 어, 바드 잘 도망다닌다 야, 바드 야, 바드 따라다니다 쟤는 다 죽는다 어, 그렇지 바드 야, 바드 잘.. 야, 어, 칼이 길어서 안 맞어 바드가 정말 적절하게 도망갔어 칼이 벽에 닿아가지고 안 맞어! 어, 그렇지 야, 아주 좋아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때리면 돼 야, 너네 잘 좀 때려가 임마 야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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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바드 주.. 오케이! 예에에에에! 워! 하하하하하 야, 이 바드가 얘네는 무조건 도망다니거든요 근데 적절하게 바드가 이 사이로 딱 도망가는 바람에 얘 칼이 너무 길어서 벽에 맞고 안 들어가는 와중에 지금 처형인들이 뒤에서 도끼로 내리쳤습니다 야, 칼이 너무 길어서 어, 뭐야 이거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두 명? 뭐지? 어, 숨겨진 애들이 있나? 아, 우리 100원 가지고 이겨야 되는구나 허어 100원 가지고 이겨야 돼 뭐야, 얘밖에 못 써 그리고 이건 운이 겁나 좋아야 되는데? 어, 이걸 어떻게 이겨? 어, 얘밖에 못 쓰는데 얘를 어떻게 이기냐 이거를? 떨어뜨려 죽여야 되나? 떨어뜨리자 얘를 여기다 놔 그렇지 x2 그렇지 됐어 거기 있어 x2 거기 있어 어, 좋아 자, 어, 고추 한 번 더 오, 끝! 우와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 프리더! 이거를 지형의 승리다 아래에서 내 위로 찔렀지요 어디요? 아니 x2 아, 꼬마 아 아니 x2 제대로 찔렀어 오케이 와아, 처음에 한 번 한 번에 딱 찔리고 두 번째 막은 게 너무 대박이었다 야, 이걸 야, 크리가 제대로 맞았어요 하하하하 어디.. 아, 죄송합니다 x2 오! 맘모스 맘모스 이거 발리스타로 발리스타가 답이라고? 한 번 아까 전에 누가 발리스타가 답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맘모스 한 번 발리스타로 한 번 잡아볼까요? 맘모스 발리스타로 좋은데? 오 오오 오오오오오오 certainly 오오오오오오오오Yeah 오오오오 오.. 오? 아 치원이더 drug벽씩 붙이니깐 난리났는데? 야 pernah 야 이거..ㅎㅎㅎ 야 이거.. 발렌스타 연발로 exploitation 줏핳핳 HAVE 발렌스타 연발로 이색iki 야 누가 꼈어 야 꼈어 꼈어 야야야야 밀린다 뒤로 밀린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뒤로 밀린다 야 너무 밀리 야 어떻게 된거 어디로 쏠려고 누가 살아있어 야 제대로 쏴 어, 어따 쏘냐 야야야야 야, 밀리잖아 임마 야, 너무 너무 쏴가지고 밀리고 있어 누가, 누가 남았어? 뭐가 남은 거야? 어디 누가, 누가 남은 건데 누가.. 야야야 조심해 조심해 야, 조심해 x2 어, 다행히 나무에 꼈다 아, 뭐가 어떻게 된 건데 누가 있는데 다 죽었잖아 아, 여기 한 놈이 여기 쓰러져 있는데 야, 앞으로 안 가? 뭐지? 왜 때.. 왜 때문이지? 버그인가? 아,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갑시다 다시 한 번 갑시다 스타트 그렇지 x2 오케이 좋아 어, 좋아 x3 좋아 x3 좋아 x3 좋아 x3 그렇지 x3 오케이 깔끔! 와아 야, 발리스트 치어리더 야아아아 아, 맘모스 위에 타고 있었구나 아아아아 발리스트 치어리더 대박이었다 굉장히 강력한 화살을 연발로 쏘는.. 우와! 맘모스와 1대1 흫 하늘 날아본 적 있어? 흫 앗 아, 난다 난다요! 난다요 x3 난다요 x3 그렇죠 난다 난다요 x3 코끼리가 난다요 오케이 오 향연ок x2 난다 x2 야, 그렇지 좀 더 x5 너무 다가가지 마 그렇지 조심 x3 아, 어디 닦으니? 어디 닦으니? 잘 보고 쏴 x2 그렇지 제대로 쏴 제대로 다 맞춰야 돼 x2 그렇지 어, 못 간다 다가가지 못해 x2 쏴! 쏜다 꼈어 다가가지 못하고 꼈다 아우 다가.. 닫고 싶지만 닫질 못해 그렇지 x2 밀어 x2 밀어, 공격되냐? 아우 야야야 너무 스플래치 데미지 맞는다 조심해라 와우, 와우 그렇지 오오오 밀어 x3 밀어 x3 아우 저 폭죽 때문에 다 터지네 저거 어우 이거 데미지가 별로 안 들어가는데? 아, 이거 아핏 너무 길어오 개 짜증낸다 야, 소가 코끼리가 여기 안 닫는다 그렇지 x3 어, 돌아 x3 돌아 x3 돌아 x3 아, 야 이거 왜 안 죽어 얘 아이C 그렇지 얘 왜 안 죽어 아, 얘 데미지가 왜 안 들어가 어, 나이스! 빅토리! 나라도 빡치겠다 이겼습니다 야아 야, 코끼리도 난다는 거를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죠? 어우 좋았어, 요거 요거까지 깼다 와아 오오 더 챌린지는 뭐죠? 요거 또 하나 깼습니다 다이너스티도 있네 어려운 건가? 이게 아,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는 건가? 아, 이거 챌린지 레벨이구나 아,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구나 아, 챌린지가 어려운 거예요? 다이너스티는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여기도 뭐 더 여기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건가? 르네상스랑 이 해적은 커밍순이야 히든캐릭은 다 모은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위에 더 있나요? 아이스 자이언트까지 다 있는데 와, 이거 3900원으로 잡기에는 좀 어려운 어렵다 확실히 근데 이걸로 밀어버리면 어떨까? 이걸로 밀어버릴까? 코 아이고 아이고 x2 아이고 x2 아이고, 아이스 화살 아이스 화살 아,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생각이 났어요 이거보다는 이.. 얘네로.. 얘네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가 이제 휘린드를 하거든요 얘네가 휘린드를 하니까 어, 박치기 하는 애들도 점프를 뛰는구나 아니, 아, 버서커가 있구나 이 휘린드로 싹 다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방패병들을 몸빵을 만들어서 얘네들한테 다 점프 뛸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점프 뛰면 어이구 자, 돌아 그렇지 휘린드 x2 돈다 된다 휘린드 x2 휘린드 x2 그렇죠, 휘린드 x2 휘린드 x2 휘린드 x2 휘린드 돌아 x3 돌아 x3 그렇지 돌아 x3 돌아 x3 좋아 x3 이겼어 x2 이쪽 이겼고, 어 방패 잡아 x2 야, 휘린드 x3 그렇지, 휘린드 x3 돌아 x3 돌아 x3 돌아 x3 돌아 x3 잡았어 x3 잡았어 x3 야, 저것만 잡자 야, 얘네만 잡자 얘네만 야, 얘네만 제발 제발 화살 화살 좀만, 야 화살 좀만 버텨 아, 야 돌지마 돌아 x3 야, 돌아 x3 제발 x3 야, 제발 여기서 돌지마 여기서 돌지 말라고요 야, 여기서 아, 한 명 안 죽은 애가 있어? 아, 야 x3 돌아 x3 야, 제발 버틸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할 수 있어 돌아가 가 x3 버텨 아, 야 느려진다 느려진다 얼었어 야, 누굴, 누굴 패는 거야 너 여기서 왜 돌아야 저기 가라고 앞으로 앞으로 가라고 앞으로 야, 너무 느리게 돌아 어, 잡았다 x3 잡았다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야, 겁나 느려진 것 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빨리 하나, 둘 야, 자, 야 영차 영차 팔 꺾였어 야, 팔 뒤로 돌아갔다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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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따 다 을 수가 없어 당신에게 다 아, 다 을 수가 없어 와이씨 저 아이스 화살 겁나 빡치네 저거 아, 진짜 아, 저 아이스 화살 진짜 빡치는데 아오C 아, 저거 어떻게 잡지 제우스 제우스라면 어떨까 그 다음에 돌진 하나 그냥 소가 돌진을 해서 그냥 부딪쳐버려 자, 방패들한테 점프 뛰게 만들고 고 그렇지 와, 이제 소가 소가 이쪽에 이쪽에 맞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전기 전기, 전기 빠직 빠직 전기 빠직 x2 아, 벌써 죽었어? 와C 제우스 벌써 죽었어 아, 제우스 벌써 죽었어 아, 안돼 x3 아 아, 이거 어떻게 잡냐 이거를 와, 어렵다 진짜 애매하네 이건 어떠십니까 화차로 갈까? 온빵스레가 있긴 써줘야 돼 여기 애들 어그로 끌을 애들 어그로 끌 애들 한 명 모아줘야 돼 이쪽에 모아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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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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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안돼 x3 아, 안돼 x3 아, 저 활 아, 활이 문제네 아 아 아, 활이 문제네 아, 아이고C 아아 화차는 좋은데 활까지 어떻게 아, 몸빵을 받으러 나이스x3 가자 화차 좋아 좋아, 야 뭐야 다 죽었어? 어, 아니 바드 다 죽었어 활 때문에 아, 활 때문에 다 죽었어 아, 이거 화살이 어, 화.. 어, 화살 미치네 저거 와아, 화살 화살이 너무 쎄 자, 어우 이거 어렵다 여기 진짜 어렵다 야, 이거 뭘로 잡아야 되냐 이거는? 돌진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버섯컥 마옵사 아아 발키리 돌진 잠깐만요 실드 한 명 고 그럼 일단 화살 다 잡았고 그렇지, 어, 화살 다 잡았고 그렇지, 오케이 버섯컥다 버섯컥 잡아 x3 할 수 있어 야, 운 좋음이 이긴다 운 좋음이야 아, 우리가 좀 약간 밀리는데 아, 사람이 좀 모자란다 아, 아 아, 잠깐만 한 명만 아아 와, 한 명 남았는데 이거 잘하면 이길 수 있겠는데? 오, 나이스 그렇지 자, 일단 저쪽 다 잡아주고요 데미지 입혔어요, 쟤네 그래서 돌진 x3 돌진 어어, 좋아 이겼다 이겼다 x2 법사가 한 대 맞췄어 그렇지 x2 어퍼컷 x2 어퍼컷!! 아아악 이겼습니다 아, 여기 여기 빡센데 여기를 이거 어때요? 이 방법을 한 번 써볼까요? 제가 추석길을 여기다 딱 걸 거예요 여기 딱 낑기게 만들 거예요 낑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치어리더를 두 명 야, 여기 왜 한 명이 더 안 올라가 아, 돈이 없구나 아, 돈이 없네 치어리더 한 명 아, 돈이 없구나 어쩐지 왜 안 되나 했네 여기 낑길 거거든요, 아마 여기 딱 낑깁니다 그렇지, 여기 딱 낑겼어 됐어 이렇게 이거 낑기는 걸 원했거든요 낑기고 옵니다 이제 옵니다 자 그렇지, 오케이 방향성이 떨어져도 쓸 수 있거든요? 아, 오케이 아, 그렇지 x3 그렇지 x2 야, 좋아 그렇지 x3 야, 치어리더 올라탔어 야, 아, 치어리더 꼈어 x2 치어리더도 같이 꼈어요 됐어 완벽해, 어 뱀 올라온다 뱀 뱀 안 닿죠 x2 그렇지, 아 제대로 됐어 x2 치어리더도 꼈고 완벽해 자, 옵니다 얘네 옵니다 야, 치어리더 안 돼 안 돼 가만히 있어 그렇지, 거기 껴있어 x2 야, 임마 너 아아, 뭐야 스스로 안 돼 아이씨 아, 스스로라니